안녕하세요 여기는 간 떨어지는 동거 버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은 포스터 촬영을 하기 위해 왔는데 10분만에 끝나서 좀 아쉽네요 우리 야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식 안 먹었어요 이쁘게 나오려고 전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? 어쩌지 이쁘게 나오더라 잠시 훈련 방금 대우민이 웃으면서 멋있어 본 것 처럼 그냥 꺼내봐라 나 살짝 머리로 가면 돌려서 먹으신다고 카레를 본 건 아닌데? 희시면서 살이 재밌어 네, 희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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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목도리 한 거 다비씨 감기 걸리지 마요 매운 목도리? 희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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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설렘설렘 콩닥콩닥 도제진과의 데이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봤습니다. 잔뜩 꾸냈어요. 저는 강아지 입지 입을라 했는데요.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포스터 너무 사랑스럽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. 저희 둘의 케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스터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첫 방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배우들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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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